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경희대학교의 김민전 교수가 올린 글을 읽다가 저도 못 오는 사이에 하태경은 왜 그럴까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해운대에 지역굴든 하태경이란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정말 이상하다 김민전 교수와 남긴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대위에 영입되고 몇몇 언론이 연락이 와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참고로 김민전 교수는 아마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일 겁니다. 그런 저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만 반응을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수준입니다. 상권 분립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입니다. 권력 빌리가 있어도 일체 수사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한 해가 다르게 점점 언론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빼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정권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기업이 이렇게 심하게 통제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제가 절제된 언어를 쓰고 합리적인 그런 논평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듣기 싫다는 것. 듣기 싫으면 그냥 탄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국가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측한 딱 한 사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비우고 채널을 운영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점점 통제 사이로 가서 되느냐는 결국은 내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바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김민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12월 31일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에 들어가는 비용 2억 원을 안 내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검표 이야기는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김민전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태경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하태경 의원은 흡의 사실을 말하면서까지 4.15 총선 재검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그 변호사분 말씀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유독 재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더군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이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검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특히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준석 씨와 하태경 씨가 참 적극적이죠. 저는 항상 어떤 인간의 행위를 볼 때 그냥 하는 행위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할 때는 분명히 동기가 있는 겁니다. 돈 벌이가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엄청난 대의에 합당하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책을 잡혔든지 약점을 잡혔든지 그때 인간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이든 검증할 수 있는 사회라는 말씀에 김민정 교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한 것은 선거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디시라는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는 반드시 선거 안에 검증이 마지막 단계가 끝나야 선거가 모든 것이 마무리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도 안 해도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선거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키위하고 시한하고 충격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만 보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상사회가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뭉개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감정 목적물 자신들이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정거물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국리를 해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거는 치료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민유숙이라는 사람은 아예 내놓고 비례대표 재검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거짓말을 세상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하태경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CJ에서 했던 푸르던스인가 무슨 201인가 그런 소위 가수 뽑는 것에 그런 디지털 조작을 밝혀낸 인물이 하태경 씨지 않습니까? 하태경 씨가 총대를 메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디지털 관련해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느냐. 정말 이거는 뭔가가 없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김민전 위원장 주장에 틀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전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태경은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재검표와 검정을 반대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인가? 그것도 4.15 총선 바로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고 4차례의 재검표를 통해서 산더미처럼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태경은 그렇게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또 이준석이 참지 못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동지입니다. 부정을 부정하는 동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치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도록 진압하는데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기어코 이 와중에 부정선거까지 장착하려는가? 그리고 20대 남자는 슬퍼먹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차례의 재검표에서 선관위 측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천문학적인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나 프로듀서 선발 조작을 밝혀낸 하태경에게 부정선거를 목숨 걸고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정신줄이 나갔거나 이거는 아마 하태경 씨와 함께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걸 보면 정상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먹었든지 세 번째는 뭔가 그쪽에 큰 약점을 잡혔든지 네 번째는 선관위에 잘 보이기 위해서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사람의 행위가 항상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모티브 뭔가 열심히 하는 동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신줄이 나가지 않았으면 뭔가가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멀쩡한 그런 하태경과 같은 인간이 네 번의 재검표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총대를 메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란 자기에게 뭔가 확실히 남으면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면. 그리고 뭔가 크게 약점을 잡혔으면 또 움직입니다. 나는 그냥 순수하게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끝으로 정말 고생하는 민경욱 전 의원이 남긴 말을 소개합니다. 하태경이 이런 거짓말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막고 부정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친놈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의 하달된 턱맹임이 분명합니다.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이 두 사람은 광화문에 머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죠. 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꽁무니를 뺍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비급함의 대가를 세대를 두고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진장 고생을 하겠죠. 선거가 없는 나라에서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선거가 여러분들 없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정치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